근데 너 혼자 왔어? 어 혼자 왔는데? 또 왔나? 에이 what's up! 이거 왜 이래? 경찰 해야지 아 뭐야 얘들아 나 왔어 뭐야 뭐야 염식했네? 어디 갔다 왔어? 야 뭐야 형 오늘 굉장히 미소천사 같아 아니 짐이 짐 갖고 왔어? 그거밖에 안 싸웠어? 난 짐 이건데? 아니 짐이 뭐야 그게 짐이 아니 짐 안 갔다 아 아 아 얘들아 왜 그래 또 무슨 문제야? 조별 과제 주제가 응 혹시 뭔지 알아? 아니 두 세계의 융화잖아 두 세계를 융화시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ppt인데 어 자 여기서 first 문제가 있어요 발표 누가 할 거예요? 어 태일이가 하자 어 내가 할게 응 발표해줘 나는 근데 솔직히 ppt도 좋고 어 ppt ppt도 좋고 발표도 좋은데 응 발표도 좋은데 어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진짜야 진짜로? 진짜 놀라워 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 ppt 누가 만들 거야? 내가 만들게 형이 만들 거야? 지금 내가 만들면 되잖아 네가 해 내가 만들게 어 그 발표는 누가 할 거야? 들어와 들어와 발표는 네가 해 발표 내가 해? 헤헤 헤헤 오 좋아 이렇게 해 이거지 알잖아 느낌 뭐야? 왜 자신감 넘치고 그래? 불안하게? 그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기대하라고 어 놀랄 준비나 하고 있어 그 필라테스 호흡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L.5.2.2 K-POP에 불궈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K-POP에 전세히 알리겠다는 포브를 바로 그냥 아 맛있네 태일이 형 나 라면 좀 끓여다 줘 라면 라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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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풀어 계란? 계란 하나만 메추리알 풀어도 돼? 아마추어? 메추리알 괜찮다 원데이 투데이야? 뭐야 자 지구 말로는 L.5.2.2.2 어느 정도 했어 질문 오케이 오케이 야 거의 다 끝났어 90% 자 마지막 10%를 따다다다 요 캐릭터로 해야겠다 요거지 요거지 우리 이제 이사 가자 좀 좁다 여기 우리 작업실이 좀 좁은 거 같아 오케이 됐어? 어 봐봐 자 봐봐 아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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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보노보노 뭔데 아 왜 그래 귀여운데 내 스타일이야 내 세계관이라고 내 세계관 두 세계 유화 이 중요하고 진지한 단어 이 보노보노가 뭔데 보노보노가 너무 너무 뜬금포야 지금 너 지금 둘이 보노보노 무시해? 보노보노 보노보노가 들으면 진짜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럼 보노보노 성대모사 하나 해줘 응 진궁이야 아 이거 아니야 뽀로리는 아 이거 아닌가? 네 잘해 지금 솔직히 봐봐 아 누구냐고 귀엽잖아 보노보노 봐봐 지금 눈 얼마나 쪼꼼해 됐잖아 됐다 그냥 내가 할게 야 나 지금 진짜 이거 공들여서 한거야 정성을 쏟아 부었다고 형은 진지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난 진짜 형은 대충해야지 이건 아니야 너무 지금 그냥 너무 보노보노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 그냥 너무 보노보노 보노보노야 알았어 빨리 너가 해봐 빨리 됐어 내가 할게 아무튼 네가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럼 알아서 해봐 고마워 응 빨리 그 필라테스 호흡범 좀 알려줘봐 필라테스 이게 기본적으로 어 옆으로 나와야 돼 갈비뼈가 옆으로 나와야 돼 엄마 나 지금 학교 과제 때문에 PPT 하고 있어 어 아니 나 그 양말 내가 안 벗어났는데 거기 어 나는 피곤하다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이리 와서 들어봐 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끝까지 잘 들을게 자 들어봐봐 어제 내가 밤을 새면서 이걸 만들었어 만들었어 밤을 새면 내 컨디션이 어때지겠어 밤을 새면 없대지 텐션이 올라가.. 아니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지 다시 밤을 새면 어떻게 되겠어 죽지 텐션이 텐션이 죽지 텐션이 죽으면 몸이 어떻겠어 몸이 몸이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렇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면 뭘 해야 돼 커피를 마셔야지 근데 내가 커피 좋아해 안 좋아해 아 너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지 어 안 좋아한다 그래서 에너지 디링클을 마셨어 몇 개 마셨게? 두 개 아니지 두 개? 아니지 아니지 네 개 나 하면 무슨 숫자 생각나? 너 하면 6 37.5 오 37.5 개를 마셨어 37.5 개를 마셨어 37.5 개를 마셨어 37.5 개면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필름이 끊겼어 잠깐만 너 지금 야야야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지금 기억이 안 나오지 미쳤어 미쳤어 야 야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아니 우리 내 지금 머리 보여? 그니까 내가 같이 하자 그래서 안 했어 우리 지금 F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형 지금 빌라테스 할 때 거기서 체육관을 가 어떡해 괜찮아? 하면 우리 이번에 F 맞는다 이거 못하면 빨리 빨리 지금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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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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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내가 볼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지금 기억을 못 한다고 우리가 지금 머리 도와줘야 돼 야 어떡해 어떡해 너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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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일단 마셔 마사지 좀 해줄게 잠깐만 마사지를 자 일단 잠깐만 잠깐만 컨디션이 좀 나아지면 생각 날 수도 있어 잠깐만 좀 좋게 좀 만들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어 잠깐만 여기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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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이거다 잠깐만 이걸로 해야 돼 나 간식 좀 줘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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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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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갖고 왔어 너를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발라줄게 이게 뭐냐면 피부 자생력을 높여주면서 진정 효과가 있어 그러면서 너의 기억이 살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카 그린 더마 마이드 시카 세럼 야 너 이거 발라야 돼 너 이거 발라야 깨어나 알겠어? 좀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어 좀 좀 났어? 응 이게 효과가 있었네 이게 어디 거였더라 네이처 리퍼블릭 그린 더마 마이드 시카 세럼 모이스처라이즈 유어 스킨 윗 데일리 케어래 어 데일리 케어 무슨 뜻이지요? 그니까 모이스처라이즈 내가 너에게 수분을 준다 고로 너의 스킨은 윗 같이 데일리 케어 윗 우리와 같이 데일리 매일 케어 해준다 이 말씀이지 관리해준다 이 말씀이라고 라고 그러니까 아론 케어 암튼 그래서 기억났어 안 났어 기억났어 안 났어 내가 이길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끝났어 내가 이길 거야 아니야 넌 안 돼 시크 시크 라면 끓여? 진 사람이 라면 끓여? 어떻게 이걸 나 혼자 하겠지 예스 예스 뭘 예스야 내가 이겼는데 예스 뭘 예스야 내가 이겼는데 시크 시크 두고 봐 응 가만 안 둬 예스 어 잠깐만 코드 빠져 있었네 해일이 형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쓰러져 내려놔 내려놔 그래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왕몸이 와 대박이다 이거 오 오